그래, 내가 죽어버렸던 놈이야, 그래, 쉬어, 쉬어. 야, 다음 번, 다음 거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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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직. 아, 뭐야. 너 다 한 번씩 읽었던 거잖아. 왜 대충 읽고 좀 넘겨. 아니, 너 뭐 처음 보는 거야. 좀만 기다려. 아, 많이 남았네. 어! 이거 뭐야? 이거 완전 골동품 아니야. 응? 이거 되나? 응? 오! 오, 된다, 된다, 된다. 헉! 야! 노래도 그때 노래네? 그렇겠지.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충전하고 듣고 나니까. 난 요즘 노래보다 그때 노래가 더 좋더라. 야. 넌 들을래? 내가 너의 손 잡아둘게. 너무 어두워, 길이 보이지 않아, 내게 있는 건. 성명하나, 좁불하나, 작은 좁불하나. 같이 우물하나, 좁불하나. 야, 너 나가. 어? 나가라고. 나 이것만 더 보고. 나가! 지금. 야, 해도 주고, 어? 이제 지붕이 거 이렇게 세 번 막혀보세요. 너랑 나랑 단둘이 이건 좀 아니지.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런 사이도 아니고. 그러면 더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. 나 그냥 쓸래? 야, 너 왜 이래? 너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대검해지고 막 그래? 나가, 여기 내 방이잖아. 민호야. 차민.